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갑작스러운 잠적으로 사퇴설까지 불거졌던 국민의힘 허양진 도지사 예비후보가 하루 만에 선거운동을 재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도지사 예비후보는 중앙당 지도부와 함께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공식활동을 중단하고 잠적했던 국민의힘 허양진 예비후보가 하루 만에 선거캠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허양진 후보는 극심한 피로감과 녹록치 않은 선거 상황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며 당선되면 무보수로 일하면서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는 중앙당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전국광역단체장 후보들과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오영훈 후보는 제주에서 반드시 이겨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후보와 허양진 후보는 오늘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제주 MBC를 통해서 방송되는 언론사사 초청토론회에서 1대1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공식 선거운동은 19일부터 시작됩니다. 후보자가 되면 예비후보자와 달리 공개장소 연설 대담이라든가 선거벽부 첩부, 선거공보 발송, 그리고 선거운동용 거리 현수막 대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발표하면서 치열했던 당내 경선도 마무리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MBC 등 언론사사가 선정한 제주지역 7대 어젠다를 주제로 각 도지사 후보들의 의견을 비교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주 4.3과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권혁대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희생자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며 완전한 해결을 향한 첫 단추를 꿰게 된 제주 4.3. 오영훈 후보는 추가 진상규명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영진 후보는 서다로름 희생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1억 3,200만 원을 기준으로 보상금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박찬식 후보는 70%가 사유지인 4.3 유적지 매입과 소외된 희생자와 유족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오영훈 후보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와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경 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허영진 후보는 제주대학교 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추진하고 감염병 대응 전담 교육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지사 직속으로 코로나19 긴급구조본부를 설치해 제주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자 보상을 해주는 재정 지원, 또 그리고 경영 지원, 컨설팅한다든지 경영 지원, 이런 노력도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식 후보는 코로나19 피해 도민들에 대한 손실보상과 제주대학교 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승격, 그리고 동서 읍면 지역의 민관 협력 방식의 거점 의료기관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부지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주고, 그 대신 운영은 민간 병원과 민간 의료 의사와 계약해가지고, 이런 방식이 이번에 대정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지역 경제와 노동 분야에 대해 오 후보는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과 워케이션 관광 인프라 조성을, 허 후보는 공기업 5개 설립 등을 통한 일자리 3만 개 창출과 신산업 육성, 박 후보는 사회적 경제 일자리 1만 개 창출과 노동정책관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도의원 선거 격전지 후보들을 소개하고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전현직 도의원이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치는 제주시 연동을 선거구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와 다양한 상권이 밀집돼 있는 제주시 연동을 선거구, 재원아파트 재건축과 교통난, 주차 문제 등이 주요 현안입니다. 이곳에서는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예비후보와, 3선의 전직 의원인 국민의힘 하민철 예비후보가 세 번째 맞대결에 나섰습니다. 강철남 후보는 한국다문화청소년제주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제주도의 4.3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후보는 지역 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빌딩을 조기에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차난이라든지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지금도 주차빌딩 건립 중에 있는데요. 주차빌딩을 조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소규모 주차공간도 만들고... 하민철 후보는 제10대 제주도의 환경도시위원장을 지냈고,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시기에 안정을 도모하고,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기에 보다 나은 연동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하민철 후보는 등하교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노란 발자국을 도입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등교를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차량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두렵게 등교, 하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강철남 후보는 아파트 주변 도로 폭과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고, 하민철 후보는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를 폐쇄해 대규모 단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두 번 맞대결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두 후보가 다시 맞대결을 펼치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산책을 놓은 사람들 옆으로 골프 연습을 하는 위험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공에 맞아 다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있는 별다른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의 한 해수욕장. 남성과 여성 두 명이 해변을 향해 골프공을 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공을 휘두르는 건너편에는 사람들이 해변을 거닐고 있습니다. 공이 발바닥에 한 대여섯 개 나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을 치나 안 치나 봤는데 공을 치면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진이 찍힌 건 산책 나온 도민과 관광객들이 많은 저녁 시간. 주변 상인들은 최근 해변에서 골프를 치는 이들이 자주 눈에 띈다고 말합니다. 제가 보는 시간대는 거의 점심 먹고 오후 2시 정도 그때 좀 많이 목격을 했고요. 초저녁에도 하시는 분들 두서 차례 보긴 했거든요. 이호태우 해변 원담 근처의 모래사장입니다. 이곳에서 골프 연습을 하던 이들은 주변에 아이들과 관광객이 있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위험하다는 우려와 비난의 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해변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들도 해변 골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골프 공기는 가벼웠거나 물렁물렁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자기 개인적인 취미를 즐긴다는 건 말도 안 되고 하지만 현행법에는 해수욕장에서 스포츠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처분은 어렵습니다. 단순히 거기에서 골프나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관할 주민센터는 해변에서 골프를 치는 행위에 대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계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도는 연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름 낀 가운데 오전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 남부와 동부, 산지를 중심으로 5mm 내외가 예상되고요. 오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쪽에서 더운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습하겠는데요. 내일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모레인 토요일에는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예년 기온보다 내려가면서 날이 선선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우산 잘 챙겨주시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 정도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18도, 남부지역 19도를 보이면서 포근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북부지역 22도, 남부지역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도서지역도 종일 흐리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날이 조금 습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오늘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금지 구역을 위반한 혐의로 전남 여수선적의 선망 어선 세척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그제 저녁 6시 40분쯤 제주도 본섬 7,400m 이내 해상에서 조업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서쪽 해상에서 전갱이 등 고기 699개 상자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 들어 살인과 강도 등 5대 범죄 발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5대 범죄는 2,7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증가했습니다. 특히 폭력 범죄는 19.5%나 늘었는데 경찰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범죄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해병대 제9여단 소속 이다희 대위가 소아암 환자를 위해 4년간 길러온 머리카락 35cm를 기부했습니다. 이 대위는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을 소아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기부한 머리카락은 항암치료로 탈모가 심한 어린이를 위한 가발을 만드는데 쓰이게 됩니다.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설명하는 보고회가 오늘 제주에서 열립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제주 웰컴센터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주지역 15대 정책과제를 설명합니다. 보고회에서는 김병준 위원장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비전과 국정과제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정확한 하수처리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자산실사 용역을 추진합니다. 자산실사는 1994년 상하수도본부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된 뒤 처음 실시되는 겁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하수처리 비용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각종 해양축제와 행사가 다시 열립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국제모터서프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오는 8월에는 제주국제크루즈포럼과 제주해양레저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서귀포 은갈치축제와 추자도 참굴비축제, 제주광어대축제와 최남단 방어축제 등 수산물 홍보 행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주로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올해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 도입수수료와 취업교육비, 행정경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외국인 선원은 지난 2019년 1,625명에서 지난해 1,47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제주지역 고용률이 하락했습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고용률은 68.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2.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포인트 줄었고 실업자 수도 9,000명으로 7,000명 감소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